포터 봉고 튜닝 전문점 지월드에서 포터 머리 위 수납 공간 오버헤드 콘솔을 설치했습니다. 해가리개 실내 등 교체 작업으로 진행됩니다. 오버헤드 콘솔 머리 위 수납함을 설치 완료했습니다. 상부의 망으로 되어 있어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이 운전석 조수석 2개는 서류나 가벼운 물건들 수납 가능합니다. 수납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수납 공간 부족함을 해결됐습니다. 공구함 하체보강 제품은 설치 방법과 착한 가격으로 배송 가능하고 부산점 대구점에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 후 구매 설치 가능합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